아 가져왔다 바이러스란 살아남고자 하는 본능은 지능을 뛰어넘고 이루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럼 교과서가 틀린 거예요? 틀렸어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뭔데 무슨 일인데 부산행이다 저기 니가 왜 학교에 나와 영화에 나와야지 아 아 아 아 아 바이러스야 감염된 인간은 극한의 공포심을 느낀 후에 오직 살기 위해 상대를 공격한다 아 인간으로 죽느니 괴물이 되서라도 살아남으라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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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으 아 으 으 쉭 죽여봐, 이거! 손 놓지 마, 놓치지도 말고 맞다 죽여봐, 이거!